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3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메 그가 무너진 요하의 재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측에 요하의 말씀이 마여 이러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다 하신 자들아 그가 요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스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오서서 요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향 튼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들여 말하되 요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요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주도로 국내 선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참 귀한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숙소에서 저랑 유일한 남자 이충만 집사님과 함께 잠을 잤는데 잠을 이렇게 한 3박 4일 동안 동침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자인 제 고민을 좀 한번 살짝 물어봤었어요 집사님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예배 그리고 양육훈련 그리고 교제 그리고 예배 그리고 사역인가요? 사역 그리고 또 우리 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지금,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배, 교제,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담은 교회가 만약에 이충만 이사님이 사랑담은 교회의 당위 목사라면 한 두 가지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충만 이사님이 잠깐 고민하더니 예배와 교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전도와 훈련은 어떻게 하고요? 전도와 훈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전도와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요 그런 교제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구나 역시 우리 사랑담은 교회의 지수하님의 수준이 다르구나 그 뒤로 저는 종종 이 고민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가장 중요하게 힘을 썼다 힘을 썼다라는 표현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배의 힘을 썼습니다 모의계에 힘을 써서 찬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의 힘을 쓰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예배의 힘을 쓰는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게도 힘을 썼어요 예배와 교제에 힘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지금 여호와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 무너져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그 예배의 재단이 왜 무너져 있을까요? 전쟁이 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지나서 노후가 되어서 무너진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재단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불의 선지자로 소문난 그 사람이죠 엘리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예배의 영역은 무엇인지 성령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예배가 혹시라도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 구체적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한다는 것일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 우리 3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혜를 달아 엘리아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요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들아 엘리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호와를 향한 재단을 다시 쌓았는데 왜 하필 12개의 돌일까? 이 12개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엘리아가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와 지금 현재 분단국가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12개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려면 9개 아니면 10개만 해당되겠죠 레이지파를 생각하면 그런데 12개 남, 유다, 베냐민 다 포함되어진 이 모든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온 이스라엘에서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고 거기에서 재단을 회복하려는 엘리아는 왜 이렇게 12개를 세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까지도 예배가 회복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는 지금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를 아우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12개의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그 사람의 존재, 목적, 가치, 의지하는 것 무엇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복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민족이었으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재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개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을 다시 쌓는 것은 12개의 지파가 모두가 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고 나를 창조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냥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아가서 전 영역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예배당만 나서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관, 그런 정체성, 그렇게 나약한 정체성, 흔들리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참 종종 경험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물질의 영역 앞에서, 돈 앞에서 돈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당장의 돈의 수익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은 잠시 밀려나는 어떤 분은 이런 뭔가 기득권, 힘, 영향력, 내가 대장되고 이런 데 있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앞에서는 하나님도 잠깐 밀려나는 어떤 분에 있어서는 인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정, 그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가 없습니다 인정과 명예, 이걸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밀려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높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다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이 금방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삭삭 바뀌는 잠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또 잠시는 상황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바뀌는 상황 따라 바뀌는 이런 카멜레온적 신앙이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의 신앙인들의 형태는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카멜레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옷을 벗어버린 옷을 벗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신앙이 아니라 아예 그냥 벗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지금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나라의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바흘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카멜레온적 신앙 아니면 대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목적으로 삼고 즐거이 여기며 이런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그 영역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참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목회자이지만 저도 참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돈 앞에서 또 쾌락 앞에서 명예와 권력 앞에서 그래서 참 안타까이 여기며 예배할 때 희한해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와서 예배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내치어버릴 것 같은데 예배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참 많이 했던 하나님께 기도가 이것입니다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훨씬 더 신실한 성도들 많고 훨씬 더 똑똑한 분들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봐도 제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다 안다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흔들리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흔들리는 제 마음 연약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날 때 내가 절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소망하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도 엘리아를 보내셔서 무더진 재단을 다시 뚜벅뚜벅 하나님 다시 쌓는 엘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형편 다 안다 다시 그래도 회복해야지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흔들리고 대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흔들렸던 신앙 정체성을 하나님은 또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돼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은 앞에 이야기를 좀 읽어보셔야 좀 더 깊은 목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6장 34절에 보면 아합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했던 왕이 아합왕이었고요 아합왕만 악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백성들도 같이 더불어 악했어요 물론 왕이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백성들도 책임 없고 손톨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 하나를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16장 34절에 나오는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히 명령을 했었어요 과거에 요수하가 가난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요수하서 6장 26절인데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수하가 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사할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오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리라 하였더라 아멘 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안 되었는가 여리고성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성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성이에요 그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우상의 문화를 다시 재건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엄중히 짓지 마라 다시 재건하지 마라고 그 짓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의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첫째와 끝째가 다 죽을 것이다 이 저주를 내려놨는데 그 저주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6장 26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해요 그 기초를 쌓을, 기초공사를 할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자, 맏아들이 죽었어요 건축을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단하시겠습니까? 중단해야죠 그런데 이 히엘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마지막 공사를 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공사가 뭐냐면 성문입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문을 지어요 그 성문 공사까지 계속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문 공사를 할 때 또 누가 죽냐면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도의 태도가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아하왕이 통치했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 인물, 히엘이라는 인물을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여리고성 건축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열한기상 16강 3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하께서 눈에 나들 여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놔주시겠습니까? 앞에 그 시대에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렇게 그 시대라고 의도적으로 이게 바로 아하왕이 통치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히엘이었어요 그리고 맨 끝절에 보십시오 여하께서 누네 아들 여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하왕이 통치했던 이 시대는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했는가? 무시하고 첫째 아들 죽어도 계속 공사 진행할 정도로 둘째 아들 죽을 때까지 공사 진행할 정도로 무시했던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교육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죽지? 공사하다 말고 첫째 아들 왜 죽지? 그냥 뜬금없는 우연의 사고로 알다가 막내 죽고 나서 왜 죽지? 자기가 잘못을 해도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하나님은 엘리아를 통해서 아하왕에게 나가게 하셔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해 17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우리 한번 17장 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세 우구하는 자중에 디센파람 엘리아가 아하왕에게 말하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 이것은 엘리아가 입을 열지자 엘리아의 말이 없으면 이게 아니고요 엘리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엘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각했을까요?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할신과 아세라신을 믿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재단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을 이끌었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아,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말씀들이 그리고 그 말씀이 충분합니까? 내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하게끔 충분하게 공급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되면서 말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왜곡된 신앙, 거짓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목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또 설교 듣고 강의 듣고 나눔하고 이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셀 리더들이 많습니다 또 교육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교사된 자들이, 목회자 된 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데만 우리가 길이 들어서 내가 들어야 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내가 나에게 적용, 내가 그냥 어떤 가르치는 걸 빼놓고 그냥 하나님 내가 배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 옆에 서야 되는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공급받은 한 사람으로서 서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따로 시킹 모임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찾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크, 킹, 왕을, 하나님을 찾는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임이 있는데 시킹 모임을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평신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사모님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보물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진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설교가 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설교하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시간만 해도 참 많이 필요한데 설교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 한 사람의 예배자이고 싶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 말고요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마음은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질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을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참 많은 위로와 도전과 방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내 삶은 마치 나침반 없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배와 같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게 예배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런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회복해야 될 예배는 신앙의 정체성과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역 소재들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 요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 지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번재나무와 돌, 흙을 태우시고 도랑에 낸 물까지 핫으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중요한 예배의 대결, 영적 대결이에요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당대에 믿었던 우상이 정말 실제하는 신인가 아니면 요하가 진짜 선지하는 신인가 이 대결이에요 이 대결은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입니다 그 당대에 아하부왕에게 가서 바할의 선지자 450, 아시라의 선지자 400 총 850대, 나 혼자서 한번 맞짱 떠봅시다 누가 진짜 존재하는 신인지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해봅시다 갈매산으로 소집시킵니다 아홉도 좋다, 한번 가보자 현장에 가보니까 아시라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바할의 선지자 450, 몰라요 이게 왜 아시라 선지자는 안 보인지 모르겠습니다 450명만 가도 되겠다 싶었겠죠 450대 1, 한 판 붙습니다 먼저는 바할의 선지자들이 바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불이 내려오는 쪽이 정말 참된 신이다 좋다, 해봐라 하루 종일 해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엘리아가 이제 나서서 재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엘리아는 재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재단 위와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세 번이나 물을 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시킵니다 그 당대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시대에 물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그 물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에 대한 생각을 지금 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비고 물이죠 그러면서 지금 물을 부으면서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일까 그 당시에 바할 신은 구름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믿었던 그래서 농작을 잘하려면 비가 잘 와야 되는데 바할을 믿자 그러면 비를 흡족하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바할 신을 믿는 45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 만만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바할이 주특기가 비인데 주특기가 물이고 주특기가 이건데 그래서 이 바할 신은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할 신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재단을 쌓고 그토록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소망했던 비 물을 세 번이나 갖다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셔서 그곳에 불로 역사하셨고 그 불로 역사하는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엘리야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하다 야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 엘리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이 간증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제 삶에 참 많은 기도했던 응답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예전에 찬양 사역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따라서 다녔던 기도원에서 빨간 날만 되면 늘 부모님이 목회자인지라 기도원을 다녔어요 특히 하늘산 기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갔더니 여기는 뭐 기본이 다 방언하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들어가면 가도 불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히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한 분이 남자 청년이 기도회 중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사무치는 하나님의 임전을 경험하게 하는 찬양이었죠 그건 제가 단일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열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찬양 사약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무려 한 십몇 년, 이십 년, 이십이 년 동안 제가 가는 모든 목회지바 선교단체에서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특히 제가 우리 사랑담원계가 분리 깨식되는 경산중앙교에서 예배 총괄을 맡으면서 제 손에 항상 마이크가 있었어요 특히 기도회를 하게 되면 마이크를 잡고 기도도 열심히 동성기도 하다가 적절한 그 타이밍에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제배 터져서 찬양을 불러요 지금도 한 번씩 경산중앙교 성도님들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면 잊을 수 없는 게 그 기도회 할 때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제가 그 목소리만 딱 듣고 있다가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듣다가 어느 순간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이거 응답이네 제가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나도 저런 찬양 살짝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하자면 참 많아요 청년 시절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수련회 성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너무 등록 숫자가 작으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몇 개 교회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꿈에 갑자기 17개 교회 그게 딱 차고 일어나자마자 저희 조분영 간사님한테 한 6시인가? 일어나서 졸려. 왜 전화했어요? 여름 개 교회 올 것 같다고 이번에 지나갔는데 수련회 당일 날에 첫째 날에 연합 수련회 때 간사님이 갑자기 헐레벌렉 달려오더니 전도사님 정말 17개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도 그때 예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또 적잖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17개는 하나 보내줄 것이다 확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산도 그때 부족함 없이 잘 수련회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참 많아요 배우자를 놓고도 기도할 때 특히 외모를 놓고도 저도 기도를 했죠 주여 제가 제 눈이 다른 여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하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참 예뻐요 영혼도 예쁘고 살아보니 더 예뻐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목회를 독력할 수 있는 독력자를 붙여주십시오 얼마나 제 목회에 없어서 나는 독력자인지 모릅니다 당일 목회에 대한 기도도 제가 아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었지만 주셨는데 아멘하고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까지 되었군요 성경 전체가 걸린 말씀이었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주셨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셨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눈을 더 선명하게 띄워주셔서 지금도 우리 사랑 남은 게 수요일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라이브하게 아주 현장,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될 시기를 지금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뒤에 특방 부엉회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마음을 잘 준비한 성도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는 유통기한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이소 그냥 한 번만 나가볼랍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이런 성도님 정도라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은혜 가지고 이러면 꼼짝 안 하잖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러지 솔직히 우리가 버티지 잘 안 바뀌잖아요, 이제 굳어졌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기도로 준비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구보서에 보면 엘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구보서 5장 17절, 18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아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는 이 기적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혹시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주 흔들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고 있어도 별로 영향력 없는 삶을 산다든지 기도에 열기가 식고 다시금 이런 내 삶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